한 달 만에 돌아온 운나는 샤이니 TV 꼬끄나였던 샤이니가 벌써 데뷔 5주년을 맞았다는데요 벌써 스터벌이 이렇게 크다니 잘 됐다 샤이니 소년에서 청년이 되었어도 샤이니는 여전히 완전 귀여움이 소년이 되었어도 샤이니가 벌써 다 됐다 이건 사기야 이렇게 키우는 친구랑 저리 어딨어 사시간에 남겨야 네? 아 성년에 남겨야 진짜? 네 모를 수 있어요 향수 뭐지? 향수 꽃 키스 아 제가 성인 됐으니까 멤버들이 그냥 성년의 날 선물 사달라 그래 그러니까 성년의 날 선물로 멤버들이 돈을 모아서 찾아뵙겠습니다 욕해도 됩니까? 저는 그냥 선물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편지가 또 좋은 편지 아니요 그런 건 괜찮아요 어휴 사람이 되게 야갔어 원래 성인이 되면 원래 아 그렇죠 제 정상이죠? 어린이 되어도 블링블링한 가이드의 피터펜으로 쇼챙과 함께 해주세요 행동 지우게 정상岩이